이번 영상에서는 IPTables의 사용하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Tables는 IPTables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정책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온 대로 제가 쓴 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실종의 룰을 어떻게 설정하냐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룰에 해당하는 게 매치라는 거죠. 매치가 세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차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되어있죠. 원래 표준어가의 타깃입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다음에 인쇄 찍을 때는 아마 타깃으로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타깃이라고 하는데 타깃은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화벽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업세트가 되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대서문자를 구분하는 거죠. A, C, C, E, P, T. 업세트가 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부는 드롭입니다. 뭐 여러가지 리젝트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딱 두 개라고 보시면 되죠. 방화벽은 허가면 업세트고요. 그 다음에 거부는 드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깃은 정해진 패킷이 규칙과 일치할 때 취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온 대로 매치는 IP 테이블스가 규칙 타깃에 명시되는 동작에 따라 패킷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매치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TCP 프로토콜에 관련된 패킷만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마이너스 P, TCP 이렇게 지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일단은 이게 방화벽 프로그램이거든요. 만약에 프로토콜을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IP 테이블스에서 컨트롤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TCP도 있고요. 그 다음에 UDP, ICMP 세 개가 제어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P, TCP를 이렇게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TCP에 관련된 프로토콜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UDP나 ICMP는 그 룰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프로토콜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모든 프로토콜을 다 차단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매치는 그런 일종의 어떻게 어떤 패키스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건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조건이 없다고 하면 전체적인 걸 다 차단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IP 테이블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바로 이 사용법을 익히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용법은 다음 것 같습니다. IP 테이블스로 뜨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T 테이블 T 테이블은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테이블이 있는데 일단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 필터 테이블이기 때문에 굳이 필터 테이블에 대해서 단순하게 차단, 허가만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T 테이블은 쓰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대괄으로 브라켓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은 보통 이제 대문자 옵션 여기 나온 대로 대문자 옵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마이너스 대문자 A라든지 대문자 I라든지 D라든지 P라든지 이런 대문자의 어떤 이제 옵션들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여기 나온 대로 액션은 사슬을 지정하고 설정 제어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대문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단 IP 테이블에서 대문자 옵션은 특정 사슬에 대한 전체 정책을 우리가 설정할 때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덧붙여지는 어떤 소문자들은 세부적인 어떤 실질적인 룰들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액션에는 보통 대문자 옵션이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인, 여기에서 지정한 체인을 그 다음에 선언한다고 보시면 되죠. 기본 필터 테이블이기 때문에 인풋, 아웃풋, 포워드 정의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라는 거죠. 매치가 소스 IP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토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오죠. 매치는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DP 같이 소문자 옵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이 되는 패킷들을 지정할 때 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J담에 타겟실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J타겟은 점프 옵션을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드랍 할 거냐, 어색트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될 텐데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씩 실습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는 새로운 정의사슬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아까 뭐 지난 영상이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 하시겠지만 현재 그 센터의 칠은 파이어월디라는 어떤 이제 그 동적 방화벽이라는 게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이오 CMD는 새로운 어떤 이제 방화벽 모듈이 있는 것이 아니라 IP 테이블스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사슬을 정의합니다. 퍼블릭 존이라든지 정의하는 거고요. 일단 A는 새로운 사슬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 위가 필터 테이블에 인풋, 아웃풋, 포드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사슬을 지정하겠다. 물론 이 교재 뒷부분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고운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이제 보통 이제 N으로 생성된 어떤 이제 사슬들을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묶어놨다고 보시면 기본 사슬은 제거할 수 없다고 되죠. 필터 테이블에 인풋, 포워드, 아웃풋은 제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는 이제 기본 사슬의 정책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패킷을 다 막을 건지 다 차단할 건지 이런 사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기본 정책을 지정하는 겁니다. 뭐 이건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뭔지 아셔야 될 건 이제 마이너스 대문자 L이라는 거죠. 예, 리스트. 사슬에 대한 규칙을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슬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F는 다 지우는 겁니다. 초기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문자 Z, G인데 Z라고 하겠습니다. Z는 이제 내부절의 규칙들이 이제 어떤 패킷 수라장 이런 것들을 다 누적을 하거든요. Z로 지정을 하게 되면 초기화된다는 거. 뭐 이것도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슬 규칙을 이제 주장, 그 지정, 등록하는 게 A입니다. 어펜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어펜드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이제 끼워넣는 거죠. 계속적으로 A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쌓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3번에 끼워넣겠다 그러면 I3 이런 식으로 해서 룰을 지정하시는 건데 방화벽은 특히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복된 정책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 뭐 2번 정책에서는 막는다고 하고 3번 정책에서 허가한다고 다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 중복된다고 하게 되면 방화벽은 먼저 설정한 그 룰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I로 적당한 위치에 끼워넣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서트고요. 그 다음에 R은 이제 리플레이스의 정책을 교환할 때 쓰고요. D는 규칙을 제거할 때 딜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액션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매치 보시면요. 뭐 FTFC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꼭 알아야 하셔야 될 것들만 제가 책에 정리를 했습니다. 주요 매치 일단 S가 있죠. S의 소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소스나 SRC 이렇게 하셔도 되죠. 보통 이제 출발지, 그러니까 서버로 들어오는 IP, 그러니까 방화벽이라고 하게 되면 방화벽으로 들어오는 IP라고 보시면 되겠죠. 출발적인 IP 주서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주서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출발지 주서나 네트워크 매칭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도메인도 올 수 있고요. IP 주서라든지 넷마스크 슬래시하고 2525 이용 이런 표기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D가 도착지입니다. 뭐 도착지가 방화벽인데 별게 있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방화벽이기 때문에 도착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방화벽에 아까 그림들어 보시면 외부에 물려있는 망이 있고요. 첫 번째 랭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TH 일본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IP들이 있습니다. 허브로 두고 그러면 이게 파이월이라고 하게 되면 내부에 관리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IP, 요 IP, 요 IP로 접근하는 정책들을 따로따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로커러스로 자기 자신을 정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지 IP 주서를 찍을 때 뭐 특정 패킷 들어오는 거를 데스네이션 1로 보내라. 여기가 만약에 2번, 7.18.1, 2번, 3번, 4번 버튼을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을 때 뭐 특정 패킷을 1.18.0.2번으로 보내라. 뭐 3번으로 보내라. 그때 지정하는 게 D 옵션이에요. 데스네이션 이 방어벽으로 통해 들어온 어떤 패킷들 뭐 이쪽 3번 서버로 보내라. 4번 서버로 보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게 D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이제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거죠. TCP, UDP 이렇게 되는데 옵션들은 대서문자를 구분하는데 이제 프로토콜, TCP, UDP, ICP 같은 같은 것들은 대문자를 해도 서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프로토콜이 대상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는 인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인터카드, 네트워크 어댑터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여러 개가 방어벽에 장착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부망, 외부망이 나눠져 있다고 하면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저희는 NAT를 하게 되면 아마 한 세 개 정도로 껴야될 상황이 됩니다. 저게 이제 뭐 그건 뒤에 NAT를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로 들어온 어떤 그 패킷에 대해서 지정할 때 I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은 이제 OUTPUT INTERFACE라고 되어 있죠.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나갈 때,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는 이제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 보통 이제 어떤 특정 프로토콜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마이너스 P, TCP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 TCP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데 앞에다 느낌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TCP 프로토콜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토콜, 즉 UDP나 ICMP만 지정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UDP하고 ICMP를 허락한다고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억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TCP를 빼고 억세트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줄이 할 걸 한 줄이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럴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M은 좀 더 세밀한 매칭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특히 이제 STATUS라고 해서 뭐 INVALID랑 INSTABULSE NEW, RELATE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체계, 이 체계는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가 기회되면 또 다른 그 영상을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부 매칭할 때 보통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그 상태별로 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은 뭐 뒤에 이제 예제가 나옵니다. 어떤 이제 특정한 패턴 매칭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체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맥어드레스 매칭도 시킬 수 있어요. 특정 맥어드레스가 있는 어떤 이제 뭐 인터넷 인터페이스를 갖는 시스템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책에서는 뭐 거기까지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 기회되면 또 말씀드린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IP 테이블스의 주요 매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옵션 마이너스 N은 뭐냐면 이제 예 보통 이제 그 문자로 표기가 되거든요. 만약에 SSH다 그러면 SSH 이름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N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정을 하시게 되면 숫자로 22번이라든지 웹 같은 거 HTTP로 표기가 되는데 80번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런 이제 누메릭 옵션 숫자가 옵션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V는 자세한 정보를 출력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 V 이 두 개 옵션은 이 세 개들은 마이너스 리스트 옵션하고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보통 V는 패킷이라든지 파이티수 같은 정보를 자세히 출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방업이 우르르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제 잘 막는지 안 막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 값들을 보고 아 이거 수치가 올라갔으면 막고 있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VL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방업이 가동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라이넘버는 행본, 아 그 정책 앞에 번호를 출력해 줍니다. 이게 이제 왜 좋냐면 보통 이제 그 방업의 우르르 를 삭제할 때는 이제 D 옵션이 있다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대음자 D를요. 뒤에 막 그 썼던 정책들을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뒤에 세부 정책들을 작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번호로 지웁니다. 1번 정책, D1번, D2번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마이너스 D, 인풋 1번 이렇게 됩니다. 인풋 2번 이런 식이 되는데 일단은 D 다음에 사슬명, 번호 하는데 이 번호로 지울 때 굉장히 편리하다. 물론 룰이 몇 개 안 보인다고 하게 되면 앞에서부터 세시면 되는데 실제 방알벽을 쓰게 되면 정책들이 막 수십 개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라인 넘머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타겟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타겟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칭이 되는 패킷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게 두 개입니다. 업세트냐, 드랍이냐고 보시면 돼요. 일단 허가하는 게 업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데요. 볼렛, 라우팅대로 진행되고 있죠. 웹포트를 요청했다든지 SSH이라든지, DNS 요청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업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부하는 게 드랍입니다. 일단 드랍은 바로 그냥 버려버립니다. 보통 뭐 거부 메세지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가 있는 로그는 기록을 남겨요. 과연 지금 패킷들이 IP 테이블스 방알벽을 통하는지 안타는지 확인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J-LOG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해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그는 어디에 남냐면 전체적인 시스템 로그가 남는 파일인 리턴은 호출사선제에서 패킷 처리를 계속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패킷들을 계속 진행하라고 할 때 리턴이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으로 사용법을 익히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직접 해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직접 한번 IP 테이블스 앞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책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또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단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대문자 L 해보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 필터 테이블에 3개의 사슬이 나오는데 혹시 뭐 이 영상만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센터에서 7은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월드를 멈추셔야 됩니다. 밑에 또 엄청나게 깔려 있다 그러면 시스템, CTL, 스탑, 파이어월드 하셔야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는 거 물론 이제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저야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마이너스 L이 이제 모든 사슬에 대한 기본 정책 정보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L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포트라든지 프로토콜 숫자 값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문제는 저희가 아직 정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NL은 좀 이따가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숫자 값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VL은 패킷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버버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다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트라든지 패킷의 개수 같은 거를 이렇게 별도의 항목으로 보여줘서 일단 해 볼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iftables NL은 변화치고 없습니다. 마이너스 대문자 N 대문자 L하시면 일단 저희가 설정한 게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VL은 이제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 이제 패키스 바이트스라든지 타겟이라든지 인아웃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VL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Tables 이렇게 L하시면 필터 테이블에 있는 모든 사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만약에 나는 인풋만 봐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방업용은 인풋에 하시기 때문에 또 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 번에 막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냥 인풋만 보시겠다 그러면 인풋이라고만 지정하시면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별도의 어떤 사슬들을 명기하지 않으면 네 다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시면 네 다른 테이블은 마이너스 T, NAT, 마이너스 L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보셨죠? IPTables 마이너스 T, NAT, 마이너스 L 하면 NAT 테이블에 대한 그 정책, 모든 사슬에 대한 정책을 보여달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PTables F라고 되어 있죠. F는 현재 지금 기본 테이블이 필터기 때문에 네 필터에 대한 모드 선정이 다 제거됩니다. 만약에 인풋, 아웃, 포워드 막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다 지워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시 그런 그 단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인풋 하게 되면 인풋에 설정된 모든 정책만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하나 해보죠. 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직접 해보시는 게 저희가 정책을 설정을 해야 이제 잘 되는지 아니면 세부적인 룰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음 뭐 저희가 지금 네 그 이더넷 아이고 윈도우랑 통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만약에 막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밖에 안 띄웠기 때문에 윈도우를 한번 띄워보도록 윈도우에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윈도우가 있으시다 그러면 명령 프론트, CMD로 검색창이 있으시면 CMD라고 치면 어 이렇게 명령 프론트가 나타나거든요. 한번 이제 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윈도우는 이제 그 호스트오니 어덮테라를 만약에 잡으시면요. 이렇게 IP컨픽을 하시게 되면 그 리눅스에 있으면 인터페이스 컴픽은 IF컨픽이고요. 윈도우는 IP컨픽이죠. 슬러시 오라 하시게 되면 이제 IP들이 보이거든요. IP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버쩍박스 호스트오니 어덮테라는 이제 요 설정 버쩍박스에서 호스트오니 어덮테라는 그러면 여기 잡히고 191.18.52.1번이라고 기본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 연결이 된다는 걸 아시겠지만 핑 한번 해보시죠. CLS죠. 자 핑 192.168.56. 아 제가 107번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인터페이스 컴픽 압박스 일단은 본인이 IP를 확인을 하나에 놓으셔야 돼요. 저도 혹시 까먹을진 모르니까 107번 옆에 메모지에다가 적어두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07번이거든요. 107번. 자 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7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핑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단 해 보겠습니다. 차단. 차단하겠다 그러면 다음 거 같이 하시면 돼요. 자 IP 테이블스 하시고요. 뭐 T 필터는 라는 건 빼셔도 되고요. 자 마이너스 A 하시고요. 자 인풋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상이죠. 대상. 저 지금 윈도우가 19.18.50.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S 하시고요. 192.168.56.1번 하시고 마이너스 J 드롭 하시면 돼요. 뭐 D는 책에서는 뭐 D를 썼는데 뭐 쓰지 않으면 이 방화벽 로카로스트를 포함해서 그 안에 내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차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P 테이블스 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L 하시고 인풋만 보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렇게 타깃의 드롭이라고 설정되어 있고 프로토콜은 올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소스가 19.18.50.1이고 데스네이션이 자 애니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전부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 자 핑. 192.168.56.107번을 해보시면. 자 아까는 응답이 있었는데 없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VL을 하시면 돼요. VL. 자 아까 이제 IP 테이블스 L 하면 인풋 하시면 이제 롤만 보입니다. 자 이제 V를 하시게 되면 이제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패킷 한 개가 되어 있고 60파이트가 차단이 되었다고 보시면 나오죠. 자 한번 다시 핑. 제가 하나만 하고 캔슬했기 컨트롤 C를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해볼게요. 윈도우에서 기본 핑이 네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은 무한핑입니다. 무한핑인데 뭐 아시겠지만 윈도우는 네 네 번을 보냅니다. 한번 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요청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번이 이제 기본 핑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L 이렇게 해보시면. 네 제가 처음에는 한 번만 입력하고 컨트롤 C를 눌렀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킷 5개가 늘어난 거 보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00바이트를 드랍시켰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패킷 하나당 60바이트씩 윈도우에서 핑이 60바이트씩 보낸다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VL 옵션 가지고 패키스나 바이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책처럼 한번 해 볼게요. 뭐 일단은 저거 저희가 또 지우는 걸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뭐 12.22는 없지만 없지만 한번 또 한번 해 보죠. 룰이 몇 개 있어야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IP 테이블스 마이너스에 인풋 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S 192.168.12.22 하시고요. 마이너스 D 로컬스트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드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랑 다른 거는 그냥 데스네이션을 지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지정 하셔도 상관 없는데 일단 책에 나왔기 때문에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IP 테이블스 하시고 이제 마이너스 L 인풋 해보시면 지금 로컬스트가 두 개가 등록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대역이 여러 개 있거나 하면 이렇게 두 개씩 등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숫자 값을 아까 보는 게 이제 NL 이라고 했죠. NL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 값이 보입니다. 127.0.0.1 이런 식으로 숫자 값으로 보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허그 하겠다. 물론 지금 이 IP 테이블스 앱을 하시면 기본 폴리시가 지금 억셉트입니다. 이 억셉트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억셉트 정책을 내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뭐 뒤에 이따가 해보시겠지만 저런 억셉트 정책을 내릴 때는 여기 기본 정책을 드랍으로 바꿉니다. 그 상태에서 특정 어떤 이제 호스트라든지 네트워크 대형만 허가할 때 쓰는 건데 일단은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억셉트 정책을 내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우는 어떤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예제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써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크 표기법을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네트워크 표기법은 이렇게 됩니다. 17.168.1.0 하시고요. 그 네트워크 대역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러시 24 이런 식으로 손쉽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작용을 시킨다는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1.대역 현재 상황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자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A 인풋 하시고요. 계속 보시겠지만 정책들이 밑에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깔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192.168.56.56이라네요. 책처럼 하겠습니다. 책처럼 1.0 예 슬러시 24 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J A 마이너스 J A C C E P 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억세트이기 때문에 이 룰은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실습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L 또 인풋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책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셔야 될 게 네트워크 표기법 네트워크 표기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IP 테이블스는 뭐 이것도 있고 25250도 가능합니다. 2번 때역은 2525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슬러시 24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크 표기법 2525250도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L 인풋 하시고요. 마이너스 S 192.168.2.0 2.0대역을 전부 다 허가겠다. 그러면 255.25.25.25.0 마이너스 J A C C C B T 도 가능합니다. 자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L 인풋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제는 네트워크 표기법과 관련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슬러시 24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 이렇게 이제 슬러시 24 24 미트를 1로 채우는 그런 설정이죠. 25250과 동일한 설정이죠. 이거를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표기법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